네 이번에는 축사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수필가이시고 경영학 박사이신 우리 한바남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경영교수 강관대학 컴퓨터 공학부 영희 교수시고요. 수필지 흔적과 여백 등 20여 분의 자서를 하겠습니다. 시완의 마카데미 수필관 지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한바남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길게 뭘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서 좋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거두절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무래도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보석을 가공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절차 탐마죠. 우리 서양 보석이 나오기 전에 동양에서 가장 좋은 보석이라고 생각하기는 뭡니까? 옥이죠. 옥이요. 옥을 보석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절차 탐마 이게 필요한데 결국은 절차 탐마라는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옥을 가공하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제대로 사자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원석에 원석이 있으면 거기에 잡돌도 붙어있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옥을 원석을 캐다가 먼저 뭐를 하느냐 하면 아주 이 톱을 가지고 잡석은 끊어냅니다. 절. 잘라낸다 얘기죠. 여기서 톱 파니까 무슨 나무 막 이렇게 베는 톱이 아니죠. 굉장히 가늘고 톱난도 작기 때문에 먼지가 날 정도 이런 거 해서 일단은 잘라냅니다. 절. 그 다음에 차. 차는 뭐냐면 혹시 이런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때 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 저기 중에 있어요. 줄을 가지고 원석에서 잡석을 떼어내고 원석에 또 붙어있는 잡석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살산 이렇게 갈아내는 게 이 차입니다. 그래서 그 쓸어낸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우리 순수한 말은 쓸 자가 쓸 자에다가 리을 히읗 순수한 한글 말입니다. 쓴다. 우리가 정미소에서 쌀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쌀 껍데기 까내고 나면 나오는 쌀이 뭡니까? 현미죠 현미. 현미에서부터는 살사를 갈아야지 잘못하면 전부 갈아납니다. 떡 갈아내요. 그러니까 현미가 되었을 때는 현미에서 껍데기는 아주 연한 껍데기나 해서 살살 씁니다. 쓸어.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서로 몸을 부딪히는 거죠. 그게 쓴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조금 쓸으면 뭐가 되냐면 껍데기. 약간 누런 껍데기. 그게 나오면 무슨 쌀이 됩니까? 칠분도입니다. 칠분도. 칠분도 쌀이 조금 더 쓸면은 뭔가요? 구분도 쌀이 됩니다. 칠분도 쌀하고 구분도 쌀하고 차이가 뭡니까? 눈 있죠? 쌀눈. 쌀눈은 칠분도 쌀에는 쌀눈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구분도 쌀에는 쌀눈이 깎여나갑니다. 동글동글해져요. 우리는 좋은 거 다 떼어내고 동글동글한 거 먹고 좋은 거 내가 잘 먹고 산다고 하는데 현미 드세요. 이렇게 해서 절차까지 됩니다. 그다음에 탁 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에 혹시 가서 오늘 저녁이라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절차 탁마였을 때 탁이 뭐라고 했나? 끌을 가지고 쫀다고 했거든요. 그거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겁니다. 인터넷 그거 쓸수록 다 틀린 거예요. 끌은 뭐하는 거냐면 나무에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게 끌입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맞추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끌이고 돌이나 보석을 할 때는 징입니다. 징으로 해요. 징이라고 해서 막 이런 뭐 그게 아니고 아주 가는 거 가지고 탁탁탁탁 쳐서 이렇게 쪼아내거든요. 절차 타격 타격해요.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보석의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세 번을 해도 그 다음번에 또 뭐가 필요하냐? 징으로 쓰러내는 데는 조금은 모서리도 생기고 거칠거칠할 거 아닙니까? 숫돌에다 갈아야 됩니다. 원석을 가지고 톱으로 쓸어내고 줄로 쓸고 그 다음에 이 징으로 쪄고 그리고 숫돌로 갈고 이게 절차 탑 납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는 게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좋은 글이 나오지 좋은 글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조금쯤은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냐? 그런데 절차할 때 보통 절차를 아까 보수을 가공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는 절차를 인격수양 학문 학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다. 절차 절차는 학문이고 탑마 탑마는 아까 얘기했죠. 쪄고 그 다음에 갈고 하는 것은 인격수양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쨌든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은 하루아침에 좋은 글을 쓸 수는 없다. 물론 천재들은 그렇게 하겠죠.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해서 글을 한 번 기왕이면 남들이 동의하시는 글을 한 번 써보자 하는 것 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쯤 생각하니까요. 우리 시집 수필립 소설립 하루에도 몇백 허씩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웬만한 것을 써 놔봤자 지나가는 개도 안 봐봐요. 수필립하고 시집하고 같이 넣고 뭐 무슨 저 천원짜리 붙여놓으면 천원짜리를 가지고 가는데 수필집 시집 안 가지고 갑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독특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전 최근에 한 번 생각을 했는데 이제 테마 등단한 지 좀 오래 지신 분들은 테마 시집 테마 수필집 테마 소설집 이런 거를 좀 한 번 쓰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사랑 사랑이면 사랑에 대한 것만 한 백편 모아서 한 번 써보자 얘기죠. 그러면 사랑학 박사가 됩니다. 또 뭐 무슨 인생 한 번 인생에 대한 것 아버지면 아버지에 대한 것만 백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를 백편을 쓰는데 아버지에 대한 시를 백편 써라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최근에 한 번 해봤는데 참 힘들어요. 수필을 쓰다가 야 이건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독특한 거를 해보자 해가지고 공사 성어를 81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의 수필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 하는 거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떤 테마든지 좋습니다. 어머니가 돼도 좋고 아버지가 돼도 좋고 사랑이 돼도 좋고 또는 미움이 돼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써보면 좀 독특한 것을 쓸 수 있고 남보다 다른 글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좋은 글들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출판기념회 참석해 주신 두 분의 가족 친지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각종 문학상을 받는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시집을 낸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려서 두서없는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